안녕하십니까 리즐리언스 박입니다. 랜드 보상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보상, 위클리 보상 9월 26일, FIT 38,605개, 오늘 보상 9월 27일이죠. FIT 1132개, 저는 이렇게 랜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AM에서 회사 입장을 듣고 저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스니커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